할렐루야 허립산 5일차 무중에도 사모함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과 회복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성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모든 사항 당신 것이니 주 만성 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딸으로 아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상 당신 것이니 주만 성끼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상 당신 것이니 주만 성끼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차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차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때로 괴롭고 평안하구나 때때로 괴롭고 평안하구나 때때로 기쁨 들이네 동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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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격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젠가 하실지 꼭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나 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국의 은행하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인사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을 보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을 보 우리 다 함께 자리 세련하셔서 잠잠하게 줄을 바라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하나님 오늘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모로 다 하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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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형편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늘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오늘도 주님께 간과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와도 폭풍우가 날 향해와도 우리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눈을 마리를 펴주시옵소서 성대를 보호하시고 놀란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의 말씀 회복의 말씀 선고하실 때에 귀하고 벗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일을 해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주의 은혜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 날 새 시간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해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밖에 많은 비가 내리듯이 이 시간 성령의 비가 충만하게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메마랐던 심령이 아버지나님이여 해갈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이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당신 백성들의 거룩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나님이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여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민족 함께 하여 주시고 전쟁에 아버지나님이여 불안과 공포스러운 이야기 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이시는 샤롬의 축복이 넘쳐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아버지롭게 기근이 들고 아버지나님이여 가뭄이 들어섰은데도 아버지의 행복을 만들며 아버지나님이여 미사일을 쌓아두는 저 강박한 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녹여주시고 만져주시사 아버지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의 땅과 저 백성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임하기 하여 주셔서 이 한반도의 땅에 하나님이시는 샤롬의 축복이 임하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이여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사 정치가 아버지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정자들과 아버지나님이여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이여 너와 내가 나눔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반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념으로 인하여 아버지나님이여 논쟁하거나 사무적인 일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사 하나님이여 국익을 위하여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나이며 참으로 경제의 파고도 넘고 세계의 곳곳에 아버지의 자국적인 이익을 위해 애쓰는 이때에 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은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의 이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줄 믿사오니 죄와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귀함으로 돌이켜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백성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 이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험하고 단곁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좋지 못한 생각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사회에 서로 상생하는 이 사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만 진리와 되시고 생명의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 깃들고 열방과 아버지 민족 구원에 구정열에 불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먹으러 들은 악한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재단에 향하는 이 모든 역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들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재단 되게 하시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바른 순종과 아버지 말씀의 역사가 있는 이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역사를 이와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의게 힘쓰게 하시고 어떠지면 주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 부흥 있게 하시고 청년의 부흥 있게 하여 주시고 청장인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우리 재단의 많은 선교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고 해외에 흩어진 선교지마다 주께서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이 선교적 사명을 넘덩히 감당하는 국내외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에 아버지 우리 수도원의 성전 리모델 공사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지어줘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것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선지 동산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이 성전 리모델 공사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몽골의 선교센터 짓는 과정도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도 선교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곳곳에 주의자단의 많은 공사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행함이나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완공되어 주님을 용하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쓰임받는 모든 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더디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구나 자정을 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어 더 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우리 수에는 저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하이 비오는 아침에도 칼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더 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아픈 몸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백성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이여 아시지요 우리의 몸의 아픔과 질병과 아버지 모든 고통들 하나님이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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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요다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생명의 풀림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함께 도물어 이 아버지님의 오랩산에 참여한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통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저들 위에도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인터넷으로 이 허락산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에도 통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수의 허락산에 오를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믿음의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예물과 드린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귀한 손길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죄들의 기도가 석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주 앞에만 돌려보내며 우리를 제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의 분위기 열리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호랩산에 함께 찾아온 모든 분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전의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났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 그냥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됐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습니까 아니실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냥 읽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되면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918년에 1918년에 저 미네소타의 한 탕강촌에 작은 사진관에 찰스 윌렌이라고 하는 노인이 신발 흙털개를 탈기 위해서 사진관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에게 몹시 지쳐있었고 남루하고 마른 이 노인이 테이블에 잠깐 앉아서 쉬면서 그의 가방에서 작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스프와 거름방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진작가인 엘리 앤스트롬이라는 작가의 마음에 큰 깊은 감동과 전율을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게 되었고 훗날에 이 사진의 제목을 은혜라고 하여 전시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해주고 알려지게 됩니다 훗날에 앤디 앤스트롬의 딸인 도나 나이버그라고 하는 여인이 이 흑백의 사진을 유화로 그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그림입니다 그의 미네소타주의 그림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작가였던 엘리 앤스트롬 씨는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상실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참으로 고통과 많은 상실 가운데 살지만 우리 여전히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사진 속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노인은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갖지 못했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노인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0편 42편의 말씀은 고라자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우리의 삶의 전감보다 약치는 시련과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미스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란 고라자손이 주는 교훈이 4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이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16장의 말씀을 보면 레이지파에 어떤 고라자손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똑똑하다고 한 사람 250명이 고라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에 반란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지요 땅이 갈라지면서 250명과 그 모든 짓기의 자손들이 땅에 그냥 묻혀버려 멸망당합니다 그게 고라자손입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서지 않았던 남아있는 고라자손들이 하나님 전을 삼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고라자손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저주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따라 아픔으로 따라다녔겠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눈총을 받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편한 인생 없지요 여러분 편하십니까 편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 예기치 않은 문제 예상치 않은 삶의 문제 그것이 내 앞에 훅 하고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그 시련과 문제는 그때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주는 기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신은 성숙과 성장의 믿음의 한 발짝을 더 다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자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덕으로 도전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면 이 고라자선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자기의 갈급함 같이 여러분 동물학자에 의하면요 사슴이란 동물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마셔야만 이 몸에 열을 시키셔야죠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슴의 물에 물이 제때로 공급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슴의 특유한 목소리가 뭔지 아시면 그 일때마다 뭐 슬픈 소리 우리의 싱금 흐르는 소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슴의 울음소리는 물을 찾기에 가급하게 불신의 수시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기자는 마치 사슴의 물을 찾아 갈리폼 같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얘기할 때마다 저주받은 백성이라 얘기하며 나를 방해하여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적 같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며 내 삶에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 마치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리폼 같이 이 이 절망 이 좌절 어떻게 내놓으세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정도가 넘어시면 한번만 못하잖아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나한테 임계점이라고 얘기하죠 임계점을 넘어서면요 말을 안 나와요 말이 허허허 이것만 나오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시편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가 당하는 고통과 그 고통을 읽나여 생기는 자신의 감정과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랩니다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많은 사람들의 일들과 내가 당하는 얘기치면은 문제를 이용하여 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이 시편기자는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하나가 뭐냐 내 고통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삶의 문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멀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의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뭘까요 희망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를 뚫고 장대빗을 뚫고 저도 비 맞고 그대로 왔는데 아랫바지가 다 젖었어요 그래서 축축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대빗을 뚫고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런 희망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안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상실이죠 여러분 오늘 고래 자세는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전자들의 기쁨이 뭘까요 내의 자세는 기쁨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내의 자선 고라 자선이 갖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무나 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기에 고라 자선이 하나님 전에서 찬성하며 하나님을 전하여 섬겨있던 이 고라 자선이 예배하고 온 저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기쁨 그런데 그 기쁨 일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기쁜 일이 없으니 뭐예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이죠 종일토록 사람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족속이 아니냐 이 이야기 조롱 여러분 이런 조롱과 이 아픔이 오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에 내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하되 하나님의 자선 예의 자선으로 고라의 자선으로 일은 하긴 하되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성소를 이끌어가는 이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두려움과 외로움이 자신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이 평안하면 견딜만 한데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 같은 절망의 삶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없는 삶 그러기에 내가 또 어떻게 이 절망과 좌절 앞에서 뭘 해야 할지 알지 모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기 10편 시장에는요 그것이 극도화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이 얼마나 절망한지 자신이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픈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간구하고 아려오나갑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극도의 국동 가운데 있었을 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와 그 간구가 있었기에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32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워하였다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마음은 아무도 알지 못해 하면서 입을 닫을 때에 그 고통과 그 문제가 내 뼈를 높게 만든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는요 마음의 병이 생기죠 그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을 가져다 주고 그 육체의 병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10편 142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지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던 거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섬짓할 정도로 자신을 향하여 원수하는 것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 그로 인해 내 마음의 속상함과 내 마음의 절망과 내 마음의 좌절과 문제와 시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백이 순위에 10편 62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구요? 피난처 되신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 되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분석하거나 이걸 가지고 내게 공격을 하거나 이걸 가지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당하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바라두시며 우리에게 피할 것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사람 앞에 왜 토로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아픔 사람 앞에 토로합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토로하면 사람은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죠 오히려 그것이 허물되잖아요 오히려 약점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친구나 가까운 이웃에게 얘기합니까? 절대 못하죠 왜요? 허물될까? 우리 다 압니다 우리의 약점이 될까 봐 그러기에 그 문제 그것 그냥 끼얹고 끈끈거리다가 마음의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오늘 고라의 자선이 하나님 나를 향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나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족속이요 너는 하나님 앞에 폐역한 족속이요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내 마음이 상실되고 내 마음이 얼마나 힘이든지요 있는 그대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어주세요? 피난처님 오늘 그런 내가 우리과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권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늘 10편 말씀을 보면 42편의 짧은 말씀이지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 무려 네 번이 나옵니다 42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야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시브리어로 나프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형은 캐페쉬입니다 이 말은 Soul Life 단순히 영혼과 뭐 이런 삶의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혼이란 단어 내 삶의 전체 전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것은 내 전인적인 내 안의 영적인 것 내 안의 마음과 감정적인 것 내 육체적인 것 내 전인적인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찾는 10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고통과 시련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여건으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나를 부르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이 시련과 이 고통과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마음을 뒤돌아보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여러분이 다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외부로 돌리잖아요 환경에 저하고 여건에 얘기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그때 저 사람이 도와줬으면 저 사람이 뭔가 좀 도와주심을 썼으면 다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데 오늘 10편 기자 뭐예요? 그렇게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내 전인적인 모습으로 서서 정직한 자로 허니스트리하게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무려 300번의 작은 것들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29번 정도의 그보다 큰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가 지금의 한 사건으로 툭 터졌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일리 법칙이랍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보험 처리하는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법칙입니다 독일의 보험회사 독일의 한 보험회사 직원의 하일리라고 한 사람이 가만히 보험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건 큰 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 30번의 이어진 조그만 사건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약 300번의 소수한 사건들이 모여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삼손이 하루아침에 눈이 빼지고 저 블레세스 진영에 가서 여러분 저 바위를 굴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의 조롱꼬리가 되고 웃음꼬리가 된 것은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기 전에 이미 여인들 앞에 유혹에 노출된 거잖아요 우리 삼손과 드릴라만 얘기하죠 성경 앞에 남은 이미 삼손은 저 세상의 여자들에게 저 많은 여인들에게 이미 유혹에 노출되었다 그럼 베드로가 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한 게 그때 일입니까? 이미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찾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뒤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기회에 이 베드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 다 벌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문제는 단순히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어 왔어 나타냈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 오늘 시평기자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찾는 것은 전인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뒤돌아볼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아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평기자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부르면서 자신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근원적인 것 작은 것이란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피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려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이것이 나의 자신의 문제여 나를 저책하며 나를 비하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나를 부르고 보십시다 내 삶의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문제의 원인을 압니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돌이키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거 있어요 회개하고 순종하게 있다고 새롭게 결단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해결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될 때마다 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마음을 내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 거기에 뭐가요? 회복이 있고요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기도함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삼았다는 겁니다 10편 기자는 기도함으로 시련과 절망의 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냈습니다 믿음의 기억들 믿음의 기억들을 세수해 그러기에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10편 40편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고백이 없으니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는 거예요 내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는데 어떻게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에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20평의자도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알고 계신 분은 절망과 좌절을 능히 물리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 없이는 우리의 문제의 회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지진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뭐예요? 내가 언제 배울까? 또 하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나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나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슴을 찾는 시냇물이라고 쓰여지는 이 시냇물에 따라는 아카페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강바다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가진 공통적 의미는 여름에도 메말리지 않고 늘 물이 흐르는 골짜기 그러면 사슴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골짜기에 물이 있을 때에 사슴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하나님만이 나를 생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문제 이 어려움 구원하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고백 가운데 이 시평기자는 뭐라고 해요? 돌아봅니다 뒤를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그냥 돌아보면 우리 안에 슬픔과 좌절과 원통함과 분함 이것 생기잖아요 과거의 아픈 상처만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평기자는 뭐의 관점으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믿음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회복해 하는 거예요 과거를 분함과 원통과 좌절의 아픔과 여러분 내가 그때 고생 많이 했어 내가 가장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치고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일까요? 분함과 억울함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감정을 보면 그 과거의 아픔이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내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게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믿음의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치유고요 그러기에 이 시평기자는 인생의 갈증 앞에서 사슴이 얹어진 저자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골짜기물줄처럼 시원하게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난 여기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뭐예요? 역전케 하시는 할 수 없을 때 고백케 하시는 그러기에 시평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과 함께 그 했던 그 믿음의 좋은 기억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즐거웠던 때가 어느 때였지? 주님의 은혜를 안에서 내가 기뻐했던 때가 어떤 거였지? 내가 남에게 인정받았던 때 똑똑하다고 여러분 고라자선들은 똑똑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저 칠해급하여 광야를 할 때에 감히 어떻게 저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당신만 내 의지판입니까?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나도 내 의지판요 나도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 얘기에 그만큼 자격이 갖췄게 가능한 거죠 자격이 되지 않으면 흔한 말로 깜이 되지 않으면 얘기도 안 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똑똑하여 인정받았던 내가 승승장구했고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다 잘 될 때 뭐 이럴 때 하나님의 기뻐하고 내가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았는데 고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추신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때 내가 가장 기뻤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추억들이 하나님의 믿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거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침 우리의 자비와 금유를 베푸신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의 기억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가슴 아파하며 쥐어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의 문제 그거 그냥 외치 그냥 아휴 아휴 한숨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아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내 믿음의 기억들 믿음의 좋은 추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의 은혜를 내가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은 회복이 하나님의 신은 지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어찌할 줄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지는 문제 아픔, 상처, 절망, 좌절, 슬픔, 외로움들 믿는 그대로 주님께 아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인 은혜를 기억해 하는 믿음의 귀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하나님의 놀란 만지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과 목마른 사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갈금판 하나이다 주님 마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창소만 나의 몸 정성 감아쳐서 주님 경배하니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창소만 주님 마음이 나의 힘 주님 마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창소만 나의 창소만 나의 몸 정성 감아쳐서 주님 경배하니라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영혼 주로 찾기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소상하게 우리의 아픔들 하나님 앞에 아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함으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갖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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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아픔과 내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외롬과 수치다 하나님 앞에 아래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 어려우자 많은 걱정과 염려들 아버지 마음속에 담는 죄들 되게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아려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문제를 아버지의 맺 돌아볼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색해 하신 역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주의 주시는 놀라운 만지심의 속비를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당신의 백성 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는 박성 부여 bağistä 사객과 함께 hub성 우리 주변은 Lock를 내쫓입시공원 흩미로운 루시틱 목소리가 일하는 그런 게 감사합니다.